물없어? 물없어? 물?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담백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CU편집에서 판매하는 커스타드 커스타드 크림 앤 단팥 호빵이라는 제품 되겠습니다 호빵 같은 경우는 저기 안에 넣어놓고 판매하는데 이렇게 따로 봉지되어 있고요 1200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120g에 340kcal입니다 커스타드가 30% 팥빼기가 14% 정도 들어가 있는데 전자레인지 한 4초 정도 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백종원씨가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느낌은 조금 허경영씨 같은 그런 느낌? 어차피 백종원씨 같지가 않아 이렇게 느낌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영양성분은 당뇨가 18g 정도 꽤 높은 편이고요 지방포화지방은 튀기지 않아서 높지는 않고 나트륨이 20%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서 만드셨나요? 어디서 만들었는지 잘 안보여요 어디서 만들었으면 어떻겠습니까? 왜 안보이지? 어? 볼라고 그러면 안보였다 지금도 한 번 보이실 경우가 계시겠는데 자 뜯어봅시다 자 뜯어서 봅시다 이렇게 안 뜯어죠? 어? 어떻게 질기지? 자 이렇게 뜯어주시면 되겠고요 안쪽에 노란 게 있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만두처럼 자 이게 이렇게 밑에가 포장되어 있고요 이건 뭐 그냥 돌리셔도 되긴 하겠지만 위에다가 그 물 같은 거 살짝 묻히신 다음에 뭐 랩까지는 안 씌어도 될 것 같고 한번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전자에 데운 다음에 조금 좀 식혔습니다 자 식혔고요 자 두 가지 아 뜨거워 아직도 뜨겁네 자 뜨거워 아 뜨거워 조금 더 이따 먹어야겠네요 그래도 또 따뜻할 때 먹어야 제맛이죠 그냥 가위를 들고 왔는데 가위로 자 절단을 해봅시다 자 이쪽은 이게 뭐 같은 거죠? 그냥 같이 섞여있는 거지 뭐 두 개가 뭐 따로 반반씩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돼있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한 점 먹어봅시다 뭐 부드러운 느낌도 나긴 하는데 그냥 뭐 팥 맛이 좀 나는데 팥이 좀 달짝지근해 되는데 조금 부드러운 그런 맛? 어 인 것 같고요 자 자자자자자잔 이렇게 되어있고요 자 뜯어서 먹어봅시다 저 같은 경우는 팥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그 야채 피자 뭐 그런 거 선호하는 편인데 그 호빵 제품보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랬나 점점 그 내용물은 줄어들고 같고 빵은 많이 좀 저기 늘어나는 듯한 느낌? 빵이 좀 너무 뻑뻑한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정도 생각하신다면 매장 가서 저기 만두 같은 거 사도 드시는 게 좋긴 하겠죠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뭐 그냥 콧빵은 역시 그 찜통에 들어있는 거 딱 빨라서 드시는 게 제일 딱 좋은 것 같고요 그래야 빵도 야들야들한데 전자전지 돌으니까 약간 조금 그런 건 떨어지는 것 같네요 이거는 한 번 살펴먹어볼까? 부드러운 팥이 독특하긴 한데요 그냥 뭐 적당히 먹을 만한 정도인 것 같네요 자 하여튼 뭐 그런 제품이니까 음 그냥 너무 팥은 달아가지고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보면 저 보은밥통 같은 데다 드셔서 찜통으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하여튼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뜨거워 은근히 부드러운 게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구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주세요